게이리 게이리 내가 못 봤는데 예스카! 어? 도영아이?? 죄송해요 가야나 너 가방 이거 너 발령인데? 가방에 달려있던 퀴은 없었네 아니 왜 이렇게 웃길래?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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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야! 뭐냐 하면 안 와? 한식현 한식현 학교는 왜 온거야? 너가 보고싶어서 죄송합니다 발령기라고 해서 발을 포커스를 두고 발을 걸어가는 걸 찍었는데 오른발로 먼저 들어가서 딴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왼발로 들어가서 멘트를 다섯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식현 일반 마스크 쓰면 안돼 PF80 이상 써줘야 돼 정우가 너무 무서워요 화내고 반응 아니신다고 로봇 네 로봇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나 느낌 어떠세요?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화창한 날씨에 오늘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는 말이네요 어떠세요? 오늘 무슨 촬영 오셨어요? 오늘 강원도 원주에 푸르른 산 아래에서 지금 야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부지가 넓어서 많이 걸어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촬영은 내가 할게 시청은 내가 할래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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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영아 가한이 좋아하는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한의 상상 속에 아영의 씬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너도 제일 좋아 1, 2, 3 2, 3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해왔 하하 1, 2, 3 안녕하세요 프로저를绘 TAL